자 다음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요 긴급 속보가 여러분 어떤 속보입니까 만원의 행복 경매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니 우리 없이 이걸 할 수가 있어? 아니요 누구야? 과감히 도전장을 낸 분들이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식스맨 오늘 최고 경매가 갱신하러 왔습니다 식스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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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식스맨이 책임질게 내게 딱 딱 만원의 딱이야 혼내 나는 탑세븐보다 생발간 식스맨 더 좋아 지독한 탈락에 아파고 식스맨이 난 좋아 식스맨 딱이야 혼내의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최고야 못 이긴 척 만원 줄래 내게 딱 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-아-아-아-아-아-아-아